설미나 설미나는 2013년부터 레이싱 모델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의류, 화장품, 주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키는 166cm, 몸무게는 45kg이고 상의는 44하의는 25발 사이즈는 235mm 입니다. 1996년 11월 24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설미나는 2016년에 비키니 코리아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플렉스티비에서 일상, 소통을 주제로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레이싱걸 출신 bj로 외모, 몸매, 리액션까지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인기 bj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만명으로 일상 사진을 자주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면 오똑한 코, 큰 눈에 작은 얼굴과 실제 키보다 커 보이는 시원시원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그녀의 사진을 본 팬들은 섹시해요. 언니 몸매 후덜덜. 매력 넘쳐요. 얼굴과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완전 좋아. 피부가 우유처럼 하얘요. 그냥 이뻐요. 인형 같아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미나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과 함께 하는 Installattform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우리 중국집은 우유입니다. 앞으로도riv fro가? 안녕, 구워. możli워. 안녕.